제일 예쁘고 제일 우스워. 아유, 더, 더, 더 예쁘지. 맘에 더 예쁘지, 선생님. 우리 이름도 이렇게 예쁘지. 아우, 너무 좋을 수 없어요. 아이고, 그러게. 아이고. 세영이 형 되게 예쁘고 하시는 거예요? 아, 어디나 가나 큐트 담당이네요. 아이고, 이건 일부러 큐트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예쁘지, 다 예쁘지. 아이고, 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나오면 너무 예쁜 거 있지. 아, 이분은 원래 사부님이 주니까. 사부님이 주니까. 사부, 아니, 그 할머님이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 승기 씨가 보니까 할머님 미소를 이렇게 닮았구나. 웃으시는 모습이. 그러니까 많이 웃으셔서 더 건강하신 것 같아, 진짜. 우리 승기를 모르는 모양이야. 할머니가 옛날에는 노래했어요. 너도 처음 들었네. 너도 처음 들었네. 처음 들었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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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해. 노래하셨다는 게 가수 아니면 뭐. 제가 학교에서 그죠. 아, 조금, 조금. 소클 정도, 공동 정도. 그리고 소클 사전 가면 할머니 그 영향을 받으셨나 보네. 그랬더니 얘가 내를 닮았나 봐. 진짜 그게, 이게 끼를 진짜 물려받는 거 알아? 아, 진짜? 있어, 나도. 나도 몰랐는데. 할머니 노래하시던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한 소절 뭐 애찬 곡, 애찬 곡. 조금만, 조금만. 다 부르셔도 되고. 아유, 갑자기 뭐 어떻게 해. 네, 진짜. 아유, 갑자기. 연구는 그나, 연구는 그나 같은 바람에 휘난리 해놔라. 아, 너무 신기해. 오늘도 구름 씹어가면 산제비 겁나 드는 승낭당기대. 아이고, 아네. 나도 처음 들었어, 헤브레이지를. 진짜 얘가 강들어진다라는. 형 약간 승기 형의 바이브레이션이 들렸어요. 대박이다, 그런데. 아이고, 얼마나 좋아. 그러게. 아유, 세상에. 정말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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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쏘 쏘쏘 쪼 jedesba 아 이거 이거 꼭 꼭 감사합니다.